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킴입니다. 오늘은 78번째 패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요. 그 유명한 as if 가정법입니다. 여러분 as if 가정법 또는 as if도 되고 as though도 되죠. as if랑 as though고 해석은 뭐뭐처럼 마치 뭐뭐처럼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뒤에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일반 가정법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가정법 여기에 과거가 올 수 있고 그리고 과거 완료가 올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앞에서 여기가 2차라고 얘기를 했고 이게 3차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올 수 있고요. 그리고 일반 과거만이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이제 조동사의 과거형도 올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우리가 바로 예문들을 통해서 익혀보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보시면은 그가 말을 하죠. 그런데 어떻게 말을 합니까? as if he knew everything 이에요. 자 그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이죠. 여기에 과거가 쓰여 있다고 이것이 과거 사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그쵸? 그래서 이거는 이 as if 때문에 이게 가정법 과거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사실의 반대죠. 그가 현재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말을 한다는 거죠. 그쵸? 이 앞에는 즉설법이죠. 그쵸? 이거는 가정법이 아니라. 그래서 as if 절이 이끄는 이 부분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가정법의 그 동사 형태가 같은 거예요. 자 2번 보시면은 he talked죠. 그가 과거에 말했다는 거죠. 과거에.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뭐가 나왔어요? as if 가정법이 나왔죠. 자 마치 모처럼 그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한 거죠. 그쵸?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그때 과거에 이야기를 한 거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시면은 3번도 그가 지금 말을 한 거죠. 말을 한 건데 마치 모처럼 이야기를 한 겁니까? 예. he had read a novel. 바로 그가 그 소설을 had pp니까 과거사실의 반대죠. 과거에 읽었었던 것처럼 지금 말한다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예. 과거에 읽었었던 것처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4번 보시면은 그가 말을 했죠. 과거에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근데 과거에 뭐를 이야기한 겁니까? 또 as if죠. 자 마치 모처럼 과거에 그 과거보다 더 이전의 head pp니까 기준이 되는 과거 시점보다 더 이전인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시간표를 한번 그려보면 얘가 나오고 얘가 과거야. 즉 말을 한 시점이죠. 토크드죠. 근데 이거보다 더 이전의 그쵸? 언젠지 몰라. 한 이쯤 될 거예요. 그쵸? 이때 그쵸? 읽었던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읽었었던 것처럼 그쵸? 그 과거에 말을 한 거죠. 그보다 더 이전의 과거에 읽었었던 것처럼 과거에 얘기했다. 자 요거 되셨죠? 그리고 아까 전에 요 2번 같은 경우는 요것도 시간표로 좀 그려볼게요. 얘가 현재죠. 그리고 말한 시점이 토크드죠. 그쵸? 이 지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때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처럼 했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자 그럼 5번 보겠습니다. 5번. 자 그가 보였는데 어떻게 보였어요? pale. 창백한 것처럼 보였죠. 마치 모처럼? as if she was sick이죠. 자 이거 현재입니다. 그쵸? 현재 사실에 반대죠. 그가 아픈 것처럼 보인 거죠. 그쵸? 마치 아픈 것처럼. 그녀가 마치 아픈 것처럼 창백해 보인 겁니다. 자 그리고 6번 보시면은 그가 또 보였죠? 피곤해 보였죠? 마치 모처럼? 그녀가 head not slept죠. 그러니까 피곤해 보인 건 현재고. 그쵸? 잠을 못 잔 건 과거가 되겠죠. 지금 얼굴을 보니까 과거에 잠을 못 잔 거죠. 그쵸? last night. 바로 지난 밤에 잠을 못 잔 것처럼. 그쵸? 지금 보인다는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이제 7번을 보시면은 7번을 보시면은 자 그가 뭐 한 겁니까? moved 했죠. moved. 그쵸? 이게 과거네요. 움직였어요. 뭐를 움직였어요? his lip이죠. lip이 뭐예요? 입술을 움직였죠? 마치 모처럼이에요? as if도 되지만 이렇게 as though도 되고 그리고 as if는 제가 앞에서 말씀을 안 들었는데 이렇게 투부정사가 오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유진 피터슨이라는 어떤 저자가 쓴 책 중에 eat this book이라는 eat this book 이 책을 먹으라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거를 제가 읽다가 이 문형을 처음 본 거예요. 그때가 대학교 아직도 기억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들어가자마자 그 유진 피터슨이 책을 봤는데 이 문장 as though 그거는 as if였어요. as if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와 있는 걸 보고서 뭐 이런 영어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막 수능을 보고 올라왔던 그러한 대학교 한 1학년, 2학년 이때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수능 공부를 하면서 살펴보았던 여러 문법 책들 당시가 한 2002년 3년이니까 그때는 이 as if나 as though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는 것을 알려주는 책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처음 본 건데 근데 여기에는 친절하게도 이러한 문형을 지금 적어주는 거죠. 해석은 뭐 간단합니다. 이거 하려는 것처럼 아시겠죠? 이거 하려는 것처럼 그래서 좀 풀어서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as though 여기가 지금 투부정사는 기준 시점하고 시제가 같은 거죠. 얘도 과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쓰면 돼요? as though 다음에 이제 말을 하는 게 누구예요? 그죠? 그래서 he 그렇죠? were going to were going to speak 그렇죠? 이렇게 풀어 쓸 수 있습니다. 마치 그가 말을 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의 입술을 움직였다는 거죠. 바로 그 과거 시점에 아시겠죠? 여기 적혀 있네요. 그렇죠? 여기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풀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as though 다음에 투부정사 나오는 거 틀린 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을 볼게요. 8번도 이렇게 as though 다음에 이번엔 투부정사가 아니라 바로 이렇게 전치사고가 나오죠. 여기에는 또 주어동사가 생략이 돼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여자가 트렘블 트렘블 했다는 얘기는 떨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어떻게 떨었어요? 지진에 있는 것처럼 그렇죠? 지진에 있는 것처럼 여기에 뭐가 생략되어 있을까요? 바로 she were 생략되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녀가 지금 지진에 있는 것처럼 그때 떤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보시면 그가 서 있었죠. 마치 뭐처럼 자, 여기에도 주어동사가 없죠. 그런데 이 petrify 하게 되면 이게 뜻이 뭐냐면 이게 여러분 그 이 pet 라는 말이 이게 좀 돌 이라는 말이 있어요. 돌 그러니까 그래서 이 petra 라고 하죠. petra 요게 영어가 있나? 이게 헬라어 중에 그리스어 중에 petra가 돌이라는 어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petrify 하게 되면 돌같이 굳어버리게 만들다 이듯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가 서 있었는데 마치 뭐처럼 이게 지금 과거 분사니까 돌같이 굳어져 버려진 것처럼 이죠. pp니까 그죠? 뭐에 의해서 by an unseen force 보이지 않는 힘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그가 아주 돌처럼 굳어져 굳어져 진 것처럼 그가 서 있었다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 petrify 같은 경우는요 뜻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이게 석화시키다 이 뜻이 있어요. 석화시키다 그래서 돌처럼 굳어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좀 약간 의역을 해서 파생된 표현이 겁에 질리게 하다예요. 우리가 겁에 질리면 완전히 얼어붙죠. 겁에 질리게 하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겁에 질려진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여기에도 뭐가 생각되겠다고 보면 돼요? 히 워가 생각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죠. 10번은요. 그가 달렸죠. 마치 뭐처럼 달렸어요? 그의 For his life 는 무슨 뜻일까요? For his life 는 이게 그의 인생을 위해서잖아요. 이게 해석하면 이게 목숨 걸고예요. 목숨 걸고 그렇죠? 그러니까 목숨 걸고 하는 거니까 열심히 하는 거죠. 아주 필사적으로 하는 거죠. 필사적으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달렸어요. 어떻게 달렸죠? 필사적인 것처럼 목숨 걸고 하는 것처럼 정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11번도 보시면 It looks as if 마치 뭐처럼 보이다. 마치 뭐처럼 보였어요? 비올 것처럼 보였어요. 되셨죠? 그 다음에 12번도 나는 들었죠. 뭘 들었어요? 소음을 들었는데 마치 as if 어떤 것이 깨어졌었던 것처럼 그렇죠? 어떤 것이 깨어졌던 것처럼 그렇죠? 소음 소리가 들렸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as if나 as though 다음에 이렇게 투부정사가 나올 때도 있고 전치사고가 나올 때도 있고 과거분사가 나올 때도 있고 그렇죠? 전치사고 나올 때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독해할 때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해도 너무 당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좀 더 긴 문장 통해서 배운 것들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책들이죠. it is true 이거는 그냥 사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컴마컴마 삽입되어 있는 거죠. 이 북스부터 이렇게 이제 주어 동사가 되어 있는 이 문장이 사실이라는 얘기죠. 책들은 사실상 a silent죠. silent는 이게 무슨 뜻인가요? 말이 없는 거죠. 그렇죠? as네요. as 모바일 때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너가 볼 때 뭘 볼 때 them 그것들 그것들은 뭐예요? 책들이죠. 책들을 어디에서 볼 때 바로 선반이죠. 선반 책꼬지 책꼬지에서 그 책들을 볼 때 말이 없죠. 책들은 그러나 when I enter a library예요. 내가 어디에 들어간 겁니까? 서재죠. 서재 라이브러리 그렇죠? 서재에 그렇게 들어갔을 때 나는 느끼죠. 마치 뭐처럼 그 죽은 사람들이죠. 더 플러스 형사니까 죽은 사람들이 워 프레젠트죠. 있는 것처럼 느낀대요. 서재에 들어가면. 그리고 나는 알게 됩니다. 뭐를 알아요? 여기서 if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뭐 한다면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인지 아닌지 아닙니다. 여기에서 if I put question to this book 삽입된 거네요. 노 다음에 대절이 목적으로 온 건데 대세 생략되고 그 목적절이 이거죠. 노 다음에 they will answer me 나는 안다. 그리 나에게 대답할 거라고. 만약에 뭐 한다면 내가 질문을 그러한 책들에 한다면 그러면 그 책들이 나에게 대답해 줄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 정도로 할게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자 2번 갑니다. 2번에 자 death죠. death인데 뭐의 death예요? Nelson이라는 사람의 죽음이죠. 그렇죠. 이 사람의 죽음이 war felt예요. 느껴졌어요. 영국에서 뭐로서 something으로서 느껴진 거죠. 근데 어떤 something? more than a public calamity죠. 바로 public calamity 하게 되면 어떤 공적 재앙 그렇죠? calamity는 재앙이나 재난 같은 거죠. 재앙 재난 공적 재난과 재앙 이상의 무언가로서 여겨지고 느껴진 거죠. 넬슨이라는 사람이 죽은 게 그러니까 넬슨이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하고 그리고 또 뭔가 인기 있는 그런 대중적인 사람이었나 봐요. 자 그리고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스타트 그렇죠? 여기서 스타트 이거 오타다. 이거 오타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스타트는 시작하던데 지금 문맥상 이게 사람들이 시작했다가 아니라 놀랐다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놀랐다는 뭐예요? 이 스타트에다가 L을 붙이고 그렇죠? L을 여기 넣어줘야 됩니다. ED 그렇죠? 이게 뭐예요? 놀라게 놀랐다는 얘기죠. 놀랐다. 그렇죠? 이제 놀란 거죠. 뭐에? 그 지성에 깜짝 놀란 거죠. 그렇죠? 사람들이 그리고 창백해졌어요. 마치 뭐처럼 입니까? as if 바로 그들이 들었던 것처럼 뭘 들었어요? 바로 the loss 손실 바로 아주 친한 그런 친구의 한 죽음을 그들이 들었었던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한 것처럼 창백해졌대요. 자, 그리고 it seems as if 그렇죠? 마치 뭐 뭐처럼 보였다요. 이것도 그래서 우리가 결코 그렇죠? till then 그때까지 그때까지 never known 알지 못했던 것처럼 보였다. 뭐를 못했어요? 알지? how deeply 우리가 아주 깊이 얼마나 깊이 우리가 사랑했고 그렇죠? reverence to reverence to 원래는 공경하다 숭배하다 이런 뜻인데 존경하다 의 뜻도 있습니다. 존경하다 얼마나 심하게 우리가 그를 사랑했고 존경했는지를 그때까지는 우리가 그 전까지는 결코 알지 못했었던 것처럼 보였다. 정도가 되겠죠. 자, 이 정도 하시고 우리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보시면 이상하대요. 뭐가 이상합니까? 그렇죠? 얼마나 평범한지 평범하지만 well to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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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해석할게요. 평범하지만 유복한 사람들은 이게 지금 주언이에요. 그렇죠? 평범하지만 유복한 사람들이 how 다음에 여러분 how 다음에 이렇게 형용사나 부사가 붙으면 얼마나죠? 얼마나 근데 그냥 how 가 단독으로 쓰이게 되면 이게 어떻게죠? 어떻게 어떻게 평범하지만 부용한 사람들이 오늘날에 try to 정사 뭐만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뭐 하려고 노력합니까? 그들의 집을 어떻게 하게끔 만들어요? make, 목적어, 동사, 원형이죠? like hotel 호텔처럼 보이게끔 만들려고 그렇죠? 네 노력하는 만들려고 노력하는지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노력하는지는 이상하대요. 이게 호텔처럼 뭐의 호텔이에요? 가장 최신식의 그런 패션 패션이니까 어떤 최신식의 그런 방식이죠? 최신 최신 유행 최신 유행의 호텔처럼 그렇게 보이게끔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반면에 반면에 이러한 호텔들이 두 행한대요. 그들의 최선을 행한대요. 뭐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느끼게 하기 위해서죠. 마치 뭐처럼? 누군가가 집에 있는 것처럼 그렇죠? 바로 어떤 누군가 자신의 어떤 사적인 집에 있는 것처럼 at home 아주 그렇게 편안하게 느끼게끔 편안한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끔 하려고 뭐 하기 위해서네요. 이때 두부정사는 그래서 그들의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거 다시 한 번만 해석을 할게요. 자, 평범하지만 유복한 사람들이 오늘날 뭐합니까? 노력하는 거죠. 그들의 집을 어떻게 하려고? 호텔처럼 보이게 하려고. 최신식의 그렇죠? 그런데 반면에 이때 와일은 반면에 정도가 되겠네요. 반면에 이러한 호텔들 이러한 호텔들은 뭐예요? 이러한 최신식의 호텔들이죠. 이러한 초신식의 호텔들은 뭐예요? To their best 최선을 다하죠. 뭐하기 위해서? 바로 만들기 위해서 누군가가 느끼게끔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어떻게 느끼고요? 마치 누군가가 편안하게 느끼게. 그렇죠? 어디에서? 바로 그 개인 자신의 사적인 집에서 편안하게 느끼는 것처럼 느끼게끔 하려고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거 해석을 안 했는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It is strange 는 하우절에 연결되는 거죠. 하우절 그렇죠? 여기 하우절 그렇게 호텔처럼 보이게끔 만드는 것이 만들려고 애를 쓰는 것이 이상한 일이지만 그렇죠? 그렇지만 이 호텔들은 블라블라 한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4번을 보도록 할게요. 4번 It seems as if죠? 마치 뭐 뭐처럼 보인다. 현시대에는 head found 목적어 목적 보호네요. 그렇죠? a form of training training는 독재죠. 독재를 more difficult 그렇죠? more difficult 하다고 생각했대요. 더 어렵다고 뭐하기 어렵다고 to tackle이죠. 태클은 뭐예요? 씨름하다죠. 씨름하다. 씨름하기에 더 어렵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보인대요. 현시대는 뭐보다? any 어떤 것보다 어떤 것은 뭡니까? 대디아가 뒤에서 꾸며주죠. 전에 있었던 어떤 것보다도 씨름하기에 더 어려운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독재가 그렇죠? 현시대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오래된 독재는 자 was simple 단순하대요. 그렇죠? by comparison 비교하면 그렇죠? 비교하면 옛날의 독재는 단순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오늘날과 비교한다는 얘기죠. 오늘날의 독재와 비교해 봤을 때 과거의 독재는 단순했어요. there was very little pretence죠. very little은 부정이죠. 그러니까 pretence는 뭐예요? 이게 뭔가 꾸미는 거죠. 꾸미는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어떤 것이죠? 뒤에서 대디아가 꾸며주죠. 바로 그 트렌트 바로 독재죠. 독재 독재자 독재자가 룰, 다스리는데 그의 백성을 어떻게 다스려요?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다스린다는 그러한 꾸밈이 없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옛날 독재를 얘기하는 거죠. 옛날 독재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을 다스린다는 그러한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하겠고요.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